안녕하세요. 키아트 키아입니다. 오늘은 소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닉 실사와 영화와 개봉해서 좀 더 리얼한 소닉을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 소닉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땐 요령도 없고 클레이가 손에 묻고 난리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손에 잘 묻는 폴리머 클레이가 아닌 스컬피로 조용하는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방구를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눈두덩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불 만들어주고 철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오븐에 구워주세요. 맛있게 구워진 클레이와 굽지 않은 클레이를 붙여서 이어줍니다. 번거롭지면 오븐에 또 한번 구워줍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녹아다가 필요합니다. 클레이 덩어리를 여러개 굴려서 준비한 뒤 하나하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물방울 모양을 여러개 만들어준 다음에 아 그리고 스컬피는 오븐에 구운 뒤에 그냥 묻히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목발이 세척액이나 스컬피액을 발라줍니다. 저는 그냥 화방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전주에선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편인데 다행히 이번에 화방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컬피를 붙일 때마다 액을 발라주세요. 그렇게 붙이다 보면 귀 없는 소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젠 귀를 만들어줍니다. 액으로 귀도 후벼파주고 어색한 윗막선을 문질러서 녹여줍니다. 세척액은 붙여주기도 하지만 녹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7번의 소닉머리를 만들다가 알게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 처음에 이 채널을 3D배 채널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가지고 업로드시가 너무 길어서 플레이 채널을 한거였는데 너무 오랫동안 채널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뼈대 살들을 붙여주면서 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손을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소닉이 주먹을 쥐고 뛰는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뛰는지 잘 모르겠지만 손 만들기는 주먹이 더 편해서 주먹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도우들을 더 디테일을 더해갑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준비해 줍니다. 구멍을 내서 결합만 해봅니다. 다음은 신발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미리 만들어준 신발과 사이즈를 맞춰가며 작업을 합니다. 보기엔 평범한 이런 짓도예요. 제 앞에서 만들기 불구하고 주변에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보세요. 신발을 한번 결합만 해봅니다. 이제 신발의 형태를 다듬어줍니다. 아 그리고 보니 실사 소닉의 신발은 퓨마 신발이던데 전 나이키를 좋아합니다. 신발은 퓨마 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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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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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까지 만들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이 양모로 한땀만 딱 붙여줄 생각이거든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휴무때 또 만들고를 반복해서 붙여줄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밝은 양모를 먼저 붙여주었는데 나중에 파란텔이 엉켜서 힘들었네요. 여러분들은 파란텔을 먼저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얀털 부분에 채색할 파스텔을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주면 소니 완성입니다. 다음엔 좀 더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아트 키아였습니다.